그림과 같이 물체 A가 수평면의 점 P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처음 속력 줬죠? V의 속력으로 통과한답니다. 그치? 그 다음에 경사면 경사면의 점 Q에서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다. 물체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네요. 그치? A라는 애는 V라는 속력으로 출발을 했고. 자, B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A는 등속도 운동하고요.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그랬네. 뭐 경사면의 떨어지니까 얘는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각각 L만큼 이동한 순간 만난다. 자, 각각 L만큼 이동한 순간 만난다. 뭔 소리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갔다. 라는 소리가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상황도 우리가 일단은 VT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또 VT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릴 겁니다. 왜? A는 앞으로 가는데 B는 뒤로 가고 있거든. 그치? 방향이 어때? 다르죠? 방향이 다르니까 한 녀석은 마이너스, 한 녀석은 플러스로 그려야 될 거야. 맞죠? 자, 그러면은 A는 노랭이로 할게요. 그 다음에 B는 이게 뭔 색이냐? 주황색으로 할게요. 그쵸? 자, A는 V라는 속력으로 플러스 V로 지금 뭐다?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B 같은 경우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속력이 점점점점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쵸? 자, 이게 B고 이게 A야. 근데 마지막 조건에서 뭐라 그랬다? L만큼 이동한 순간 만난다. 즉,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간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뭐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만나는 시점을 T라고 해볼게. 어허, T라고 하면 뭐다? E면적, A가 간 면적, VT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B가 간 면적. 이 면적이 뭐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허, 그러면 여기도 VT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도 VT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 자, 여기는 뭐다? EV가 되겠네요. 맞죠? 아, 얘의 속력은 EV가 되겠구나. 혹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A가 지금 V로 T 동안 가잖아? 근데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하려면은 아, B의 평균 속력이 당연히 V가 돼야겠구나. 평균 속력이 V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최종적으로 EV가 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VT는 L이죠. L만큼 같다라 그랬으니까. 그쵸? 역시 VT는 L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T라는 거는 누가 만든 문자? 내가 마음대로 만든 문자야. 그치? 문제에서는 T 대 어쩌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문자는 어떻게 한다?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로 바꿔줘야 된다. 자, 어떻게 바꿔주면 됩니까? VT는 L이니까, VT는 L이니까 어떻게 돼? T는 V분의 L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T는 이제 싹 하고 지워주시고, T는 싹 하고 지워주시고, 여기를 뭐다? V분의 L이다. 이렇게 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가봅시다. 자, B의 운동량의 크기 그랬는데 물리에서 크기 나오면은 절대값입니다. 어허, 방향에 관계없이 절대값을 물어보는 거야. 자, 근데 운동량, 지금 이거는 뒷단원에서 나오는 건데요. 운동량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운동량의 크기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뭐야?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치? 자, B는 지금 어때? 자, 속력이 증가를 하고 있죠. 아니, 속력이 증가를 하고 있죠. 운동량의 크기니까 절대값이라 그랬잖아. 그치? 속력이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운동량의 크기 증가한다. 옳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ㄴ. B의 가속도의 크기는 L분의 2V0이다. 라고 그랬는데, 다시 가속도는 뭐라고?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자, 그러면은 B의 가속도의 크기 한번 구해볼까요? 시간 얼마만큼 변했어? V분의 L만큼 변했네. 그치? 속력은 얼마만큼 변했어? 2V만큼 변했지? 0에서 2V까지 갔으니까 어? 2V만큼 변했네. 그치?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L분의 2V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ㄴ. 가속도의 크기는 L분의 2V제곱이다.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B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자,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A와 B의 속력이 같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 그랬죠? 언제 같아? 얘가 V일 때 같을 거 아니야. 그치?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정확하게 어때? 딱 반절 시각일 때겠네요. 그치? 2V분의 L 옳은 질문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옳은 질문 옳은